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여수에서 차돌해밀삼합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현입니다.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요식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여수의 유명한 음식인 해물삼합을 저만의 차별화된 레시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차돌해밀삼합을 대표 메뉴로 가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한 안심식당으로 항상 가게를 청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한쪽 면이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어 체강이 좋고 맞은편에 위치한 진안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쾌적한 내부에서 탁 트인 뷰와 함께 삼합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가게의 대표 메뉴 차돌해물삼합은 전체 요리로 삼치해를 제공합니다. 삼겹살이 들어가는 보통의 해물삼합과 달리 국내산 차돌을 사용하여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 신선한 재료들을 공급하여 사용하고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요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